정말 좋아해 타로 이 이야기는 나 무게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야 만나기 위해 고양이가 되는 조금 신기한 이야기 타로! 너는 태양의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타로가 되면 이렇게나 좋아해 주는구나 무한대의 수수께끼 인간은 필요 없나 보네 뭐야 이거? 고양이의 성? 도망쳐온 거지 여기에 있는 모두 무언가에게서 말이야 인간으로 되돌아가 봤자 괴로운 일뿐이야 싫다 이런 세상 따위 싫어 무게 어딨는 거야 자신이 누구에게 지탱되며 살아가는지 없어졌으니까 알 수 있는 거야 나 사실은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를 뒤집어 쓴다 무게! 줘야 돼! dich 진짜 누가 좋아하는거야